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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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팔라찬 추엘 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산행부에서. 산행부장님이 그 아팔라찬 추엘 종주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창립 35주년 되는 해예요. 내 나이랑 똑같네. 크게 얘기해. 잘 안드려. 그래서 어제 창립 35주년 기념하고 또 예전에 2008년? 2009년? 2009년에 또 여기 그 이분선 기술 위장님이 또 아팔라찬 추엘 메인에서부터 여기까지 2170마일 정도 되는 데를 한 4개월 22일에 걸쳐 가지고 종주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것도 기념할까 해서 저희가 지금 아팔라찬 추엘 조지아 구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. 현재는 저희가 조지아 구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아팔라찬 조지아 구간하고 노스페룰라네 구간 그 두 구간에서 아팔라찬 추엘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팔라찬 추엘 조지아 구간은 한 76마일 정도 됩니다. 76마일 정도 되고 노스페룰라이나 구간은 한 87마일 정도 돼요. 그래서 그거를 한 5박 6일 일정으로 날짜는 5월 24일, 5월 24일이 수요일이에요.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는 메모리얼데이 29일 월요일이 되겠죠. 그래서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 분들 한 3일 정도만 내시면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5박 6일 하기 때문에 조지아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스를 짜보면 하루에 한 15마일 정도 미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한 평균 1.5마일 정도 보시면 돼요. 1시간에 걷는 속도가. 그러면 15마일이면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걸어야 된다.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여기 조지아 구간은 저희랑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무슨 낙오자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픽업을 할 수 있는데 롤스케룰라의 구간이 조금 머니깐 그런 게 조금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처음 한번 시도해 보시는 분들은 아팔라치안 조지아 구간을 해 보시고 조금 더 챌린지 한 거를 해 보시고 싶다 하면은 또 저희가 그 뭐 참가 참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참가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 선행부에서 좀 많은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. 이제 뭐 그 선행하시는 분들 라이드들도 줘야 되고 만약에 또 거기서 낙오자가 생기면 또 픽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밸런티어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분들은 그런데도 좀 참가를 안 하시더라도 아 술이 지금 없으신거야? 좀 찍어야지. 아 뭐 좀 인테레스팅 하신 분들 계신가요? 한번 해보고 한번 한번 해보고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한 번 해보셨나요? 또 한 번 해볼까요? 예. 뭐 좀 해보셨나요? 뭐. 이게 뭐. 뭐. 기원하네